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응준 작가의 인터뷰를 읽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후기 조선인들과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마는 후기 조선인들은 고대인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대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대인은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해야 되고 개인의 발견에 또 큰 비중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술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점을 이제 이응준 작가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한 거죠. 조선인의 모습을 다룬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멜 표록일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들어봤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하멜 표록이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원제를 조금 축약해놓으니까 이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축약된 그런 글 같다. 그래서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을 우리가 소득을 거둘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하멜 표록입니다. 이게 오래 잡혀 있었네요. 13년 28일 동안 한 10년 이상 정도 이국의 여러분들 체류하게 되면 그 사이를 상당 부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덜란드 화란 이렇게 하면 특별하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의 여행을 해본 경험들은 여전히 화란이란 나라는 참 단단하고 야무지고 훌륭한 조상을 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로 핸드릭 하멜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스페르베르의 선언으로 1653년 일본 나가사키라항이 항의하던 중에 일행 38명과 함께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한 인물이다. 동료 7명과 함께 탈출해서 2년 후인 1668년에 귀국했다. 13년간 억류생활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난선 제주도 난파기를 이렇게 글로 적은 겁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타이반을 가다가 나가사키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사키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로 아마 표를 한 모양입니다. 나가사키에는 이제 화란이라고의 여러분들 교류했던 지역이 지금도 잘 보존이 돼 있죠. 이런 범선을 타고 참 작은 나라가 한때 여러분들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아주 멋진 나라가 화란, 홀랜드란 나라죠. 홀랜드란 나라인데 1653년 8월 15일 모두가 실험에 잠겨 있을 때 멀리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일본인이기를 기대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일본인이기만 하다면 저희들은 다시 동포들 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트도 이미 산산조각이 난 이 마당에 살아날 가막이란 거의 없어지며 앞길이 캄캄해지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표류했던 그런 상황을 글로 남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날짜를 쓰고 그날에 대해서 특별한 사건 사유를 상시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저희들은 왕에게 탄원했습니다. 조선왕입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 이국당에 난파되어 저희들은 부모나 처자식이나 친구나 애인들과도 못 만나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자비를 내리시어 저희들을 일본에 보내주시어 그곳에서 동포를 만나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얀얀신 베테브레 조선인조 5년의 네덜란드 선언으로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류하여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병자호란 때는 대표 사용법을 가르쳐준 한국면 박연을 통해서 이렇게 통역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박연을 급히 제주도로 파송한 겁니다. 통역관으로 외국인은 국외로 내보낸다는 것은 이 나라 관습에는 없는 것이므로 외국인은 여기서 일생을 보내야 됩니다. 때문에 너희들의 식량이 배당되는 것이다. 국왕은 저희들에게 네덜란드식의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표했습니다. 박연은 영원히 네덜란드로 못 돌아갔죠. 조선인조 때 표를 했네요. 1627년이고 그 다음에 1653년이니까 거의 한 27, 28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1657년 8월에는 타타르인이 다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저희들의 집에서 엄중한 감시를 받고 타타르인이 기국하기 2, 3일 전부터 외출하면 체형까지 받도록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타타르인은 다시 얼음을 딛고 조곡물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희들은 역시 이전처럼 집안에 전혀 감시받게 되었습니다. 1665년에는 저희들의 고생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저희들은 배를 구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항상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저희들은 작은 배를 하나 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젠가 저희들을 구해 주실 거라 믿으며 기회에 있을 때마다 배를 타고 이섬저섬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기서 타타르인은 한족이 아니고 만주족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조, 효종 때는 청나라가 지배를 했겠죠. 청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조공을 받기 위해서 사신들이 왔을 때는 엄중한 감시하에서 이렇게 네덜란드인들이 집에 갇혔죠. 그리고 네덜란드인 존재가 중국 여러분들 사신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그런데 사신들이 왔을 때 한 두 명 정도가 그냥 사신들을 붙잡고 자기들 돌아가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별도로 갇히게 되는데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인근에 있다가 전라도로 내려갔다가 전라도에서 이러면 그 다음에 제주로 다시 내려가고 제주도에서 이러면 탈출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는 승낙하여 얼마 뒤에 배를 하나 사와 배를 세 번 사왔습니다. 저희들은 갑을 치르고 배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판 사람은 저희들이 자기 배를 샀다는 것을 알자 만일 저희들이 그 배를 타고 도망이라도 가는 날이면 자기를 사행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해서 도로 물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값절되는 값을 치르고 그를 달랬습니다. 그는 앞으로 닥쳐올 괴로움보다는 돈의 눈이 뒤집혔고 저희들은 겨우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도칠한 닷 그리고 밧줄이랑 노타의 필수품을 준비하고 음력으로 초순계가 날씨가 좋아 이날을 택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길잡이 삼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제주에서 나가사키로 도망을 가는 거죠. 배를 세 번째 사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13년 28일 동안 슬픔 속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유폐생활에서 저희들이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절한 감사의 말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는 8명의 동료에 대해서도 같은 은총을 내리시어 동포 곁에 오게 해주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일본에 도착해 가지고 나가사키로 가기 전에 일본의 관리들한테 취조받는 그 취조 기록들이 다 남아있네요. 그 취조 기록에 대해서 일본 관리들이 상세하게 이런 조선 실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땅은 얼마 됐냐 종교는 어떻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냐 왕은 어떻냐 이런 걸 상세하게 묻는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국왕이나 완국 고문관들에게 부탁했습니다만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나라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국 사람을 기국시킬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 7번도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나온 거 아니까 취조 내용 가운데 하멜이 한 이야기입니다. 8번은 하멜이 별도로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성실성과 용기에 대하여라는 제목에 그들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쏘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그다지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될 전 부끄러운 일을 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제 한국인들 중에서 이제 거짓과 사기가 조선조의 좀 많았다. 현대 한국은 좀 다르겠지만 그것은 이제 워낙 관의 수탈이 심하니까 참말에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항상 관의 수탈 대상이 되니까 관하에 이런 불려가 가지고 이런데 주리를 털고 하게 되면 참말을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들 이 하멜한테서 관찰된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쏘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아마 그런 정치제도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신민들이죠. 국민들이 아니고 신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멜 표르기가 어떤 책인가라고 궁금했는데 아주 완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긴 책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